오늘은 어제보다 옷차림을 가볍게 하셔도 되겠는데요. 또 영동을 중심으로는 많은 양의 눈이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8도, 대구 13도까지 올라서 낮에는 온화암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이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오늘 낮 동안 전국에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다가 늦은 오후 수도권부터 점차 해소가 되겠습니다. 또 동해안에는 늦은 오후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까지 최고 15cm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눈은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내륙은 주말 동안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다시 날이 추워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영하 4도, 대구는 영하 5도로 출발을 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5도, 원주 7도, 대구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기상입니다. 지상작전의 제한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의 낮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포근한 날이 많겠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의 낮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